안녕하세요 어쩌다 18에서 오경희 역을 맡은 출민호 한나비 역을 맡은 이유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비 역을 맡은 이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경희 역을 맡은 출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유빈 끼고 손목이나 팔찌의 표정이 더 비식하다 그런 이유빈의 행동을 붙여보는 시선에서 잘 모르는 애들은 빵 셔틀이라고 오해했지만 천만에 정말 체력 지우는 데 도움된 고효율 운동이었다 가슴이 막건나 그래 너 인마 너 아직 돌았구나 돈 게 아니라 전제 죽음이 뭔가 좋은 일에 보탬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거 아니고 또 라인은 근데 왜 야동은 직원이야? 하드포맷은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하고 죽으려고 했냐? 신변정리는 뭐 깨끗하게 잘했고 대확성 방향에 앉아있는 경희다 그런데 경희 정리한 게 더 박물에 도 널 살리기 위해 10년 뒤 미래에서 왔어 놀랍고 당혹스럽고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에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말을 믿으려면 네가 살아야 해 처음 본 생각부터 널 사랑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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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리딩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어 원래 대본 딱 봤을 때부터 너무 재밌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리딩을 해보니까 배우들 배우간 그런 호흡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현장에 더 기대되는 그런 대본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해서 잘 재밌게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첫 리딩 했는데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오늘 많이 설레었어요 그리고 대본 보는데도 전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서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좋은 작품 만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UBC와 함께 좋은 호흡해서 멋진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네 많이 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 감사합니다